경상남도가 이번 달부터 중장년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번 달부터 10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창원과 진주, 통영, 김해, 양산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도내 주소를 둔 만 30세 이상 64세 이하 재취업 희망자 2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와 집중 취업 알선을 지원합니다. 특히 지원 대상자의 계속되는 실직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실비 등 최대 3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합니다. 참여 희망자는 사업수탁기관인 JM커리어 또는 경남도 고용정책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